1.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2023년 12월 7일 다공골프시티에서 미얀마 한인봉제협회가 개최하는 골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골프대회에는 이례적으로 가장 많은 참석자와 많은 협찬으로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얀마 한인사회 주요 관계자들과 봉제산업종사자들이 총 156명이 참석하면서 이례적으로 참가자가 많았습니다. VIP협찬으로 플래티넘 협찬, 이노그룹 천만짧, 골드협찬, 미얀마 보험사 KBGMS 700만짧, 실버협찬으로 삼성 제트플림5와 65인치 UHD TV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멜리아 호텔에서 레이크뷰 프리미엄 숙박권 1장과 주니어 슈트 숙박권 2장 및 미얀마 한인봉제협회에서 구매한 멜리아 호텔 뷔페의 식사권 KB은행, 양곤 왕복 항공권뿐만 아니라 협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찬이 이어졌습니다. 골프대회가 끝나고 2부 시상 및 식사시간에는 2호 체육분과장과 차연경 청년분과 위원이 함께 행사를 진행하며 다양한 게임과 함께 모든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이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미얀마 국제섬유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중국 저장성 상무부의 후원을 받아 2023년 미얀마 국제섬유기계 박람회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재미얀마 중국봉제협회가 저장성 정부에 협의하여 메이드인 미얀마 봉제산업바이어 엑스포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재미얀마 5개국 봉제협회도 협력하여 각 국가별 파빌리온을 운영하였으며 미얀마 한인봉제협회도 8개 부스에 5개 업체 LSG 어페럴, 유니버셜, 오팔, YPA, SMK, 제이랜드가 참여하였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민민미얀마 상무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FW 시즌 의류들이 국내 봉제공장에서 해외 바이어들과 잘 연계되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미얀마에서 생산된 의류들은 미국, 독일을 포함한 80개국 이상에 수출되면서 2022년, 23년 회계연도에는 약 53억 달러의 수익을 달성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개막 첫째 날 오후 3시경에는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강금구 대사도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파빌리온을 방문하여 각 참가 업체들을 격려하고 봉제산업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와 함께 아세안 섬유산업연합 각국 대표단들도 미얀마를 방문하여 미얀마 봉제협회는 제50차 AFTEX위원회 회의 및 제48차 전체회의를 양곤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공식회의 이후 저녁 만찬에는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김성환 회장과 전창준 홍보분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앞으로 있을 아세안 지역 행사에 참석하여 미얀마 봉제산업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미얀마 유류감독위원회는 2023년 12월 10일부터 유류 유통 무면허 업체 또는 개인이 유류 50갤런을 보관 또는 판매 적발 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벌금형 500만 자 또는 징역형 1년까지 가능하며 적발된 유류는 압류된다고 합니다. 최근 많은 공장들이 발전기 가동을 위한 유류 구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일부 주요 배송업체들은 리터당 5,800자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마저도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미얀마 상공회의소는 미얀마 석유협회 각 공단 담장자들과 회의를 열어 유류 공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12월 11일부터 공장별 주간 디젤 소요량 신청을 기준으로 판매를 하고 디젤 가격은 달러당 3,400자 기준으로 리터당 2,850자스로 설정하고 환율 100자 인상 시 리터당 80자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류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 확보를 위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어닝을 환율을 달러당 3,300자세 적용하여 구매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미얀마 상공회의소에서도 수출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담보하였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되었던 대부분의 주유소의 차량 행렬은 여전히 줄을 서곤 있지만 11일부터 차량 행렬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양곤지역 오칼라 파남부 딸린 짜옥타다 따메타운십에서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군경찰 및 공무원의 지원을 받아 전자투표 시스템 시연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일반 시민들은 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며 정부관료 소방관 usdp 당원 등만 참석을 하며 6개 타운십에서 총 3천여 명이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63개 정당 중 42개 정당 등록 승인을 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9일 미얀마 호텔관광부는 러시아와 아시아 4개국 관광객에 대한 30일 무비자 정책과 함께 기타 아시아 6개국 관광객에 대한 14일 체류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0일 무비자 정책이 적용되는 국가 관광객은 러시아, 중국,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입니다. 러시아 관광객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무비자 정책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14일 무비자 정책이 적용되는 국가 관광객은 캄보디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인도네시아, 태국입니다. 중국, 인도, 한국, 브라질, 벨로루시, 모로코, 네팔, 일본,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러시아 관용 여권 소지자의 경우 국가별로 30일에서 90일까지 무비자 정책이 적용이 됩니다. 중국, 인도 관광객은 도착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하지만 한국 관광객에 대해선 현재 도착비자 또는 무비자 정책이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무부는 미얀마 샨주 북부에서 시작된 교전에 대해 미얀마 국방부와 브러더우드, 얼라이언스 간의 평화회담을 통한 중재 시도를 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조민툰 대변인도 미얀마 평화연대협상위원회 위원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브러더우드, 얼라이언스와 만났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평화회담에 포함되는 주요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은 MNDA, TNLA 아라카나미이라고 하며 샨주 북부 교전을 주도하고 있는 MNDAA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NDAA 측에서는 라오카이 타운십에 주둔한 국방부 지역사령부 철수를 요구했다고 하며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라오카이 타운십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의 평화회담 우선순위는 샨주 북부 군사 긴장 고조 완화, 국경 무역 재개, 교전 확산을 막는 것이었다고 하며 기타 포로 교환, 온라인 사기단 근절 방안, 중국 정부가 수배한 인물에 대한 체포 및 송환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라오카이 타운십에 고립되어 있는 국민들을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12월 말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확한 합의 내용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았지만 라오카이 타운십 주민들은 교전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면서 MNDAA 병력들이 해당 지역에서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중국 정부의 중재가 진행되더라도 1027 작전은 계속 수행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MNDAA는 미얀마 국방부와 15일 휴전에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교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회담을 하더라도 정치적 입장 변화를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브라더우드 얼라이언스는 이미 많은 승전을 한 상황에서 교전을 멈추길 기대하기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유엔마약 범죄국은 글로벌 아편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제치고 미얀마가 최대 아편 생산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아편 생산은 2022년에 비해 경작지 면적이 18% 증가하였으며 2001년 이후 수확량과 생산성은 약 2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아편 생산은 약 1080톤으로 보고 있으며 총 추정 가치는 10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는 2022년 미얀마 GDP의 1.7%에서 4.1%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얀마가 아편 생산국 1위가 된 원인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량이 급감한 것도 있습니다. 2022년 4월 탈레반이 마약 금지 명령 이후 아프가니스탄 아편 생산 수치는 95% 급감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유정부는 제8차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관련 개인 4명 법인 2개가 포함되었습니다. 추가 제재 조치에 등록된 개인과 법인들은 이후 국가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가 되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거래도 동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제재 조치를 받은 개인들을 보면 전 외무부 장관을 역임한 usdp 당원 운하마홍린 꺼야주 민간인 공습을 명령한 동부사령부 흘라모 소장, 미얀마 외환감독위원회 위원들, 미얀마 경제공사 회장과 미나홍라잉 위원장 수석 고문, 국가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요소, 국가관리위원회 위원 겸 usdp 당원 흐뭇단이 있습니다. 추가 제재 조치를 받은 법인들을 보면 스타 사파이어 그룹과 로얄슬레이가 있습니다. 스타 사파이어 그룹은 이미 주요 이사 및 주주들이 제재 조치를 받고 있으며 미얀마 국방부의 핵심적인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스티스 포미얀마는 러시아 세르비아 무기중계뿐만 아니라 광업, 제조, 카지노, 에너지, 농업, 무역 등 다양한 부문에서 미얀마 국방부와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얄슬레이는 미얀마 국방부 브로커 역할을 하며 미얀마 국방부와 북한 광업개발 무역공사를 연결하여 2022년 중반 무기 공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